자 이번에는 아 이번에도 여자구나 이번에도 여자요? 여자고 성은 손씨요 손? 네 너무 신나 왜요? 1983년 83년? 9월 25일 음... 돼지띠네요 돼지띠입니다 이분을 느끼면 왜 이렇게 사는게 스스로가 빡빡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엉뚱해 좀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시나 이분 스스로 자체가 그리고 4차원 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4차원이요? 네 왜냐면 이게 나만의 세계가 있어 이분은 나만의 세계가 있는 분이라 그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 주변에 지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도 약간의 4차원기는 분명히 있을 거야 이분이랑 친하다면 왜? 그거를 엉뚱한 매력이라고 보여주면서도 그냥 웃겨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? 그냥 몰라 난 이렇게 느껴지니까 엉뚱한 매력이 있는 여자다 그치만 또 이분도 4차원은 여성여성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털털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럽진 않아 섬세하진 않아 섬세한 맛은 한계도 없네요 한계도 없고 오히려 섬세한 사람을 만나야 어... 뭔가 되는 사람? 그리고 남자가 좀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은 사람? 근데 결혼의 온기는 분명히 들어왔어 재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들어왔는데 그것도 십사리 잡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결혼을 잘 하지 않고 너무 섣부르게 하잖아요 그럼 이분 또한 이혼수가 있어 이혼한다고요? 이혼수가 분명히 있어 보여요 왜? 처음에는 엉뚱한 매력 때문에 이성한테 막 이렇게 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성들이 그걸 좋게 보고 귀여워 보이게 하고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실 거야 왜 자꾸 소소하게 일을 벌리거든 뒤치덕거린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어... 근데 또 이분은 욕심은 있고 자기 일에 대해서는 뭔가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남들한테 손가락 받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일적인 면에서는 열심히는 하나? 일적인 부분 다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엉뚱하다는 말 밖에 안 나와 특이하다 사상 생각하는 것도 조금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 우리가 1위라고 하면 이 사람은 1.5라고 하기도 하고 0.5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... 또라이 기질이 좀 있죠 특이하다 그리고 이 사람도요 내 것을 가지며 내 것만 아는 사람이에요 너 내 사람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뭐 인간관계가 좋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사람한테는 좀 잘 아는 사람이다 근데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나를 이렇게 끌어줘야 되고 옆에 있는 이성이 있다면 나한테 다 맞춰줘야지 그러지 못하면 어울리지 못한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뭐 이거 얘기해서 뭐... 이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이게 뭘 그래요? 이혼수? 결혼을 할 일이 있나요? 나중에 보세요 할 일이 있어요? 몰라요 나중에 보세요 끝